안녕하세요 너흐포그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제품은 PC쿨러사의 팔라딘 400입니다. 요즘 가성비 끝판왕으로 주가가 엄청 높아진 제품인데 진짜로 이 쿨러가 값어치를 할 수 있는 제품인지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언박싱부터 제품 소개, 장착 과정, 성능 테스트까지 평소 팔라딘 400 쿨러에 관심이 있었거나 2, 3만원대의 가성비 좋은 쿨러를 찾고 계셨다면 본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발라딘 400 쿨러는 무게 약 700g, 높이 15.7cm의 타워형 쿨러로 많은 방열핀 적층 구조와 4개의 히트파이프가 적용되었으며 히트파이프가 버퍼베이스와 CPU 표면에 직접 맞닿는 HDT 구조입니다. 쿨러의 외형에는 모두 니켈 도금 처리가 되어 있고 각 모서리에 고무패드가 적용된 130mm 사이즈의 쿨링팬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2만원대의 일반형 팔라딘 400 쿨러는 LED 효과가 없지만 3만원대인 팔라딘 400 ARGB 쿨러는 쿨링팬의 LED 효과가 연출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끝으로 AMD 사용자들의 고통이랄 수 있는 못 뽑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못 뽑기 방지 가이드를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팔라딘 쿨러의 장착 방식은 간단한데요. 인텔과 AMD 플랫폼 모두 장착 방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못 뽑기 방지 가이드가 중간에 들어가는가 아닌가의 차이만 있는데 본 영상에서는 인텔 플랫폼에서 장착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메인보드 뒷면에 백플레이트를 끼워줍니다. 브라켓을 지지해주는 블럭을 4군데에 위치시킵니다. 브라켓을 블럭의 나사홀에 맞춰 올려준 뒤 제공된 볼트와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각 모서리를 조여줍니다. 번들로 제공되는 서멀 컴파운드를 CPU 푸면에 고르게 도포합니다. 이제 팔라딘 쿨러를 엄고 브라켓 좌우에 위치한 나사홀에 맞춰 볼트를 조여 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쿨링팬에 쿨러 거치용 클립을 끼워 한쪽을 먼저 고정해주고 나머지 한쪽을 고정해주면 팔라딘 쿨러의 장착 과정은 모두 완료됩니다. 쉽죠? 이번에는 성능 테스트입니다. 팔라딘 쿨러 하나만 테스트를 하면 이게 성능이 좋은건지 안좋은건지 알 수 없으니 우선 인텔 CPU를 구매하면 기본 제공되는 초코파이 쿨러와 팔라딘과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3RC스의 RC400 쿨러를 비교군으로 추가하여 함께 성능 비교를 진행했습니다. 첫번째 테스트는 블렌더를 이용한 렌더링 테스트로 약 5분간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변화되는 온도를 비교했고 두번째 테스트는 배틀그라운드의 리플레이를 동일 구간 돌리면서 약 11분간 온도 변화를 비교해봤습니다. 첫번째 블렌더 테스트에서는 팔라딘과 RC400 쿨러가 모두 비슷한 시점에서 테스트를 완료했고 온도가 하락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으며 기본 쿨러는 무려 5분을 꽉 채우고 완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온도를 제대로 잡지 못해 도중에 CPU의 성능이 하락했기 때문에 테스트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같은 시점에 테스트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쿨러의 온도를 더 빨리 식혀주는 쪽은 RC400이 아닌 팔라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리플레이 테스트에서는 팔라딘 쿨러의 증가가 여과 없이 드러났는데요. 구현 설명 없이 그냥 눈으로 봐도 더 낮은 온도를 많이 유지해주는 쪽이 팔라딘 쿨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PC 환경은 첫 번째 테스트처럼 시종 일반 CPU의 최대 부하가 걸리는 것이 아닌 배틀그라운드 테스트처럼 유연하게 부하가 적용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팔라딘 쿨러의 더 나은 성능이 실사용에서는 유익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PC가 구동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적인 기본 쿨러는 아무리 가성비라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쿨링을 하기 위한 목적의 쿨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능 차이가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2-3만원이면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바꿔주는 것이 좋은데요. 시중에 이런 가성비 쿨러들이 많다 보니 무엇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팔라딘 400 쿨러를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영상이 아니어도 다른 영상 컨텐츠나 리뷰 컨텐츠를 통해 팔라딘 400 쿨러의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은 충분히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구입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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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